아.. 온천 가고싶다.. 자기.. 온천 가고싶다고요 온천이야.. 샤워너 몇번 하면 되지 왜.. 같이가면 재밌겠는데.. 귀찮게.. 찌개나 가리나 좀 봐봐 아.. 가고싶다고요 아우 귀찮아 한국 온천.. 자기? 자기? 한국 온천에 어서오세요 와! 온천이다! 어? 뭐야? 어? 뭐야? 이번엔 한국 온천입니다 어떻습니까? 와.. 진짜 럭셔리아 그 후기 오.. 3시간 이상히 꼬집 예이!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자 저도 아주한 시간 내는데 매치고 이런 거 여유의 바다 우위치 물고기의 다리 우와! 물고기다! 물고기의 다리다! 물고기의 다리다! 물고기의 다리다! 우와, 이것에 도착합니다. 신기하다! 오, 귀엽다! 스카이도요? 대산에서 옛날에 탔었잖아요. 뭔가 천천히 가는거! 우리가 그곳에 있는 걸 볼까요? 오! 미옥구마! 미옥구마! 와, 풍경 진짜 예뻐! 우와! 투명이야, 투명! 바다가 진짜 투명이야! 우와! 우와, 귀여워! 여기가 만났어. 진짜 개가 커요. 그리고 개가 예뻐요. 진짜 개가 커요. 진짜 개가 커요. 진짜 개가 커요. 진짜 개가 커요. 우와! 이거 우리가 아까 찍었잖아요. 물고기 다리. 아, 그러네. 문어들이였다. 언젠 더 있어요? 우리 오늘 잘것이예요. 언젠? 우와! 재밌겠다! 감사합니다. 에이! 출발! 에이! 와, 저기 미역국! 미역국. 헐, 미역국이네. 소고기, 소고기가 뭐지? 우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둘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오, 무서워. 진짜 투명이다, 투명. 투명, 아저씨. 동쪽, 바다 쪽이 예쁜 것 같아. 우와! 여기 있다, 여기. 아, 내리는 거. 내리는 여긴가 봐. 여기. 거기에는 내리는 여, 바다에는 미역. 와, 동네 진짜 예쁘다. 근데 진짜 동네는 물이 너무 깨끗해. 아니, 진짜. 아, 내리는 거. 아, 내리는 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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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살.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성격도. 하쿠다. 네. 자기 어때요?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왜요? 저번에 우리가 이걸 탔을 때는. 부사대에서 탔을 때. 그때는 그냥. 토리코는 저한테. 사랑하는 여자친구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니, 왜요? 많은 생각이 드네요. 하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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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각. 오후 6시 반.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왜 우리가 세차를 하고. 여행을 오는 날은. 비가 오는 걸까? 하아. 세차하지 말걸. 하하하하. 하하하하. 짜증나. 하하하하. 락처리. 락처리. 여행. 기대돼. 예쁘다. 응, 락처리. 피가 오네. 꼼새 말이야 또. 신나지요. 하하. 신선한 솜리. 자, 마저. 저세차. 진짜 운천 느낌이다. 오늘 어떤 건지. 하아. 하아. 아 락관으니달. 하쿠다. 다시 구러. 이때 이때쇼 아기? 아기네 에? 자기 밑에 상관계는? 헐 불편하겠다 편해선네 이때야 봐봐 와 이때야 진짜 끝났다 아니 근데 이것도 여기에 있으니까 사실 멈추는 것 같은데 밖에 있으면 그냥 와 와 개 예뻐 개 예뻐 개 예뻐 용인아 클릭만 만져봐 아 진짜로 아 클릭만 마스크 다시대 진짜로 우와 아 진짜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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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개키레이 개키레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해발 안공계 온천입니다 어떻습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오 뭐야 오 뭐야 제가 가장 어렸어요 우와 미쳤어 에잉? 뭐야 아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아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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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아닌가 서울대 아닌가 서울대 아닌가 아니 설마 아니 이게 외국인이 하는 개그에요? 아니 이게 외국인이 하는 개그에요? 솔직히 저는 야외 스파 야외 스파 야외 스파 아 야외 수영을 입고 야외 스파고 여기 숙박 안에 있는 스파 어떻습니까? 우와 우와 최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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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를 들면 여기에서 물이 나오죠 아하 이런거 와 이렇게 된지 안 먹어? 이렇게 들을거야 와 진짜 인테리어 제가 한국에서 사용했던 호텔 중에서 가장 예뻤어요 아 진짜 그정도 이제 물이 다 채워졌고 들어갑니다 1,2,3,4,5,6,7,8 아이씨 아이씨 진짜 부끄러운데? 왜? 가마가 미세럿에 있는 거고 부끄러운데? 여기 앉아야만 보고 진짜? 아니 아이씨 진짜. 한국에서 이런 곳이 자연원촌 처음이잖아요 나는 자연원촌을 가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럭셔리한 방에 이렇게 럭셔리한 원촌인데 진짜 처음이야 유분을 안 가도 되네 물이 뭔가... 설렁설로... 설렁설로만 아니라... 뭐지? 한국말 만들어주세요 향금뼈하고 있어요 쫄깃쫄깃한 스킨 로션 같은 느낌 미용 성분 많이 들어있겠다 하아... 하아... 부르네 하아... 부드럽구만 그 후키 히 아 근데 엄청 있어서 너무 추측스러워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뭐니? 저녁을 진짜 어떻게 하지? 점심에 해대기를 먹어서 저녁을 미치겠네 뭘 먹을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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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기도 어디서 자고 자기가 거기에 앉으면 아저씨도 거기에 앉아있대 부셔져 부셔져 부셔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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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쩔 수 있어? 마시가 미적할 거라 죽었다 자기가 절대 앉아있대요 그리코가 위에서 자면 저 밑에서 절대 앉아 왜요? 혹시 왜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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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리코지? 아 이게 누구야? 코가 작아졌네 아... 고의자겠습니다 하아... 닭강정하다 그렇게 고의진 안 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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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눈이 좀 외쳤으니... 고음을 가야겠다 고마음 더운 나 하아... 왜? 어? 어... 하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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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다 하아... 와... 제 딸이... 오이스윗 오왕 아... 하아... 와... 하아... 이거모어 보고 싶었어요 pedestrian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일찍 사람들이 아침 교통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ơi 참 깨끗한 아침 그러니까 아침에 속이 깨끗하다고 俺의 사람들이 아 저는 깨끗한 아침에 짠 헤셰이에요, 봉쥬 오? 되게 요아이다 하지만 뭔가 림맛에 뭔가 향이 있는 것 같아 신경이다 신경한 소주입니다 맛있는데 맛있지 않아요? 네? 다음은 예고 울진에 놀러 간 호재와 균식군 대전의 펠리프스 견식군의 인생 복귀리스트인 스쿠바다이빙에 도저하게 되는데 물을 무서워하는 그리코가 중간에 전신을 잃고 그만